게이튼과 헤일럭과 함께 엑소의 카이시, 엑소의 수호씨가 오늘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사인을 해주고 있는 게이트, 그리고 수호씨 첫 만남이 무색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낮에 함께 서울 곳곳을 돌면서 친해질 때로 친해진 네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러스틱 역할의 게이튼과 함께하는 엑소의 수호씨입니다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튼과 헤일럭, 그리고 수호씨와 카이시의 포즈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취재재분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실까요? 좀만 모여주시고요, 좋습니다 먼저 왼쪽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죠 네, 손가락 파트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향해 포즈를 취해주실까요? 정말 많은 취재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왼쪽을 바라봐달라고 하시네요 쉽게 보기 힘든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이튼과 케일럭, 그리고 수호씨와 카이시 자, 가운데 쪽에 포즈를 취해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주역들, 그리고 엑소의 수호씨와 카이시 이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게이튼과 케일럭, 그리고 엑소의 수호씨와 카이시입니다 정말 많은 멤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케일럭 맥 밝아잇습니다 온라이 고기 자, 오늘의 교환이 태어난 이유를 찾은weit 2개 2개 1